너무 예쁘다 재롱아 공주 엄마 우리 공주 마마야 우리 공주 마마 얼굴 안 보자 우리 공주 마마도 저렇게 가만히 있어 예쁘다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우리 왕자 이제 치마 좀 입혀 보기로 했어 재롱이 되게 가만히 있네 근데 얘 패션이 공주 같은데 패션이 왕비 같네 왕비야 왕비 왕비 패션이야 아이고 이게 뭐야 재롱아 아이고 예뻐 저 쳐다보는 거 봐 밥도 다 먹었는데 쟤 지금 막 옷 입었으니까 뭐 주라 이거야 뭘 줘야 될까요 양배추 눈 잘 못 알아듣는구나 귀여운 거 봐 마침 또 양배추를 삶아놨지 아이구 아우 예뻐 어떡해 어떡해 엄마 나 근데 진짜 옷 예쁜 거 잘 샀지 않았어? 괜찮네 진짜 고심해서 샀어 우리 집에 공주만 있었는데 왕비가 났어 왕비가 났어 왕비가 났어 재롱아 비행기 지나가면 쳐다보는다 뭐 달라 아우 똑똑해가지고 그냥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지금까지 입은 한복조인이 제일 예쁜 거 같지 않아 응 역시 한복은 치마야 아니 이제까지는 발랄했는데 이런 품위가 있어 보니 그러게 기다려 앉아 앉아 기다려 털었어 멕타이를 만들었어 목도리가 되었어요 아우 예뻐 어 없다 기다려 밥 먹을 땐 이거 빼줄게 앉아 손 손 손 손 이쪽에 손 돌아 돌아 손 쪼 어흑 아이씨 아이씨 기다려 기다려 ifa 이젠 바다다다다다다다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